저거 에이코인 100만원 되겠다 100만원 저거 어디다 쓰냐? 쓸데가 없다 에이코인용 스킨 좀 내주면 안 돼? 현금 100만원이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뭐 근련이나 할까요? 에이코인으로 지금 못사는 스킨 같은 거 어 그런 교환권 이런 것도 괜찮네 그냥 찐하게 티미안판하고 흐흐흐흐흐 정지 당하자 조금 비싸다고 해도 살 수 있으면 모으기라도 아 저게 정답이지 근데 일단 이 게임은 다른 건 모르겠고 렉부터 없어야 들어 뭐 님블리오라니 알아서 하겠지 어이 심하지 마라 이렇게 초반에 파밍 할 때는 그래도 좀 재미가 있어 뭐 메이플스토리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비유가 잘못됐나? 흐흐흐흐흐 언급만으로도 제가 되는 게임 그거 할 바에는 그냥 그냥 온라인 바칼 하나 하라가지고 이제 시작이야 이제 현우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아마 이번에는 전장 공짜일 거 같은데 애가 답답해서 여기다가 스킬 하나 빼게 만들어야 돼 슈아 어 뭣스 맞으면은 저 어 뭣스 맞으면 않마 무스 안 맞았으면 이게 마인드 아 방금 딱 W 없고 국만 박아서 때렸어야 된대 왜 도망갔지? 벌써 하기 싫은가? 누가 먹고 있는데 소위치 이것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제 미스릴 투구가 제일 좋긴 한데 아 병건 바꾸고 나서 참 애매해 뭐지? 와우 씨발 뭔들이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잠깐 타임 야아 진짜 뭐 이길려면 저렇게 하긴 해야지 뭐 나도 이기기 위한 준비를 좀 해볼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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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빠지어 뭐 없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자 들어와 자 들어와 아 아 아 아 범죄도시 마동석 스타일 자 들어와 아 아 덤벼라 이번판도 찐하게 아 다행히도 아이템은 다 먹었네요 왜 이렇게 잠깐 멈춰 제일 최악은 벽편으로 갔다가 벽봉 받고 차징하고 있는데 끊길때가 있어 근데 개밥이 있어요 개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초반에 들 차이가 너무나더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같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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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랭커는 좀 깔끔한 이런 맛이 있다고 아 아 그치 봐봐 빨리 나가는게 이득이라니까 저런거 이미 내 스킬 다 빠졌는데 뭐할거야 아 자 이러면 쟤 졌어 이거 시간을 끄는거야 이제 흐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 나 같으면 저거 죽는거 기다리는것보다 그냥 그냥 아 이게 뭔짓이냐고 이게 아 너무 시간낭비 아니? 뭐 먹고 나가지 뭐 먹고 죽은 귀신의 때깔도 좋다는데 한번 때깔 좋은 귀신이 되어볼까요 우리 이게 미슬이를 먹었을 때 근데 이거 오토바이 바꾸면 레이싱으로 바꾸면 좋더라고 팝? 어우씨가 깜짝이야 저건 차라리 깔끔하게 바로 빼는게 나왔을듯 싸웠으면 좋을거 같다 여기서 머리까지 이속이 좀 중요하겠더라고 포스커같은거 나아주면 개꿀인데 오우 개꿀이네 오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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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속 이거 으흐흐흐흐흠 이거넘 좀 으흐흐흐흐흐흐흐흑 으시발볼냐 아 eel琥 allowed 와이 시발 뭔 일이야 미친 야 무지성 밀컬 두개제 해가지고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오케이 봐줘 봐주세요 아 갈게요 갈게요 아 다시 아 봐줘요 아 개놈하네 아 드세요 드세요 내가 포기해야겠다 이건 안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먹지 못할 바에 현우가 먹을 수 있게 장판교 매그너스를 시전한다 어 나 애랑 티밍에서 칼치 죽일라 그랬는데 어 아 비켜봐 아 티밍이다 아 아 개 아깝네 모르는 척하고 한대 갈기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결국 결국 죽은거 존나 개 하하하하 아 제가 제가 저 쟤랑 할게요 애교 좀 부려주면 봐주지 않나 정말 어 아 icação 이건 뭔 얘기야 이거는 줄나 딴따나하네 미친 아 이래서 내가 분홍신 뽑을거라 했는데 헐찌가 계속 방해해가지고 아 좀 번화가 해서 꺼져 너가 꺼졌으면 내가 잡고 어? 어? 분홍신도 딱 뽑고 어? 다 했을거 아니야 아 이걸 방해하네 아 개 억울하다 진짜 밥도 먹고 어? 다 했겠지? 그러셨구나 20년이 아 저 새끼가 번화가 해서 꺼져야되는데 안 꺼지잖아